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381페이지죠? 담보물건입니다. 1번 담보물건 1반에서 담보제도 해가지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담보라는 것은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뛰고 돌려받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뭐죠? 담보제도고요. 담보의 종류는 보증을 세우는 거 우리가 인적담보라고 하고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는 것은 물적담보라고 하는데 인적담보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물적담보로서의 담보물건 해가지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담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는데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비전형담보 해가지고 가등기 담보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등의 법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법정담보물건, 약정담보물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담보물건의 본질에서 타물건성,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을 가질 수가 없다. 두 번째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담보물건을 설정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의 통일성이 가지고 부정성, 수반성 이게 나와요. 그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채권과 저당권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요 채권이 주된 권리죠. 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이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죠. 왜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꾸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1억 원을 빌려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저당권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과 같은 권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은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종성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의리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채권이 의뢰해서 병으로 넘어왔다면 굳이 이 저당권이 의뢰하게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당권이 병에게 쫓아오게 돼요.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건은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건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부종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건도 쫓아간다. 이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죠. 우측에 물상대의성은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이건 제가 저당권 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넘어갈 거고 자 넘겨보시면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는데 갑이 의뢰하게 5천만 원만 변제했어요. 이랬을 때 이 저당권이 반으로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1억 원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이 담보물건은 이 목적물 전체에 계속해서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불가분성.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는 그 담보물건은 목적물 전부에서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이 불가분성은 저당권에도 인정이 되고 유치권에도 인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 효력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고요. 2번 유치적 효력에서 유치적은 가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채권을 변제하기 전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을 우리가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유치권에는 있지만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수익적 효력이죠.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익을 챙겨서 변제 충당할 수 있는 효력을 우리가 수익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법상 수익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은 없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 만약에 전세권을 담보물건으로 이해한다면 수익적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세권을 우리가 용익물건으로 분류하는 것이니까 담보물건은 현행법상 수익적 효력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추급적 효력을 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담보물건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새로운 물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추급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박스로 정리되는데 이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보시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면 머리에 들을게 되는 내용이니까 큰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책임 출제 경향은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까다롭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잡다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유치권의 의의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5페이지 밑에서부터 여덟 붙일 줄 1의입니다. 읽어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핵심은 뒷부분입니다.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인 거예요. 이걸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에 대한 유치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적지 않을 거예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치권을 점유한 자죠.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이 모든 채권이 다 유치권에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이쪽으로 갈까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단 말이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뭐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유치할 수 있다. 목적물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유치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인 거죠. 인정 이유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유치권에 성립해가지고 1번 법정담보물꾼은 유치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쌍반간의 약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그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건을 검토해보죠. 자, 2번 목적물이 쭉 나오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보자고. 첫째, 유치권의 객체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처음에 초창기에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타인의 물건이므로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죠. 조심할 것은 타인의 물건이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민판례나 법에 따른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점유해야 되고요.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아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도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치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 채무자랄까요? 아, 소유자랄까요? 소유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여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는데 누가 직접 점유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채무자, 소유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점유를 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물상대위권이 저당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상대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적물이 멸시를 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물이 멸시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유치권 전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이 되므로 유치권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유치권 자체가 어떤 물권 청구권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물권 청구권이 있지만 반환청구권만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학설의 공통점은 뭐는 없는 거죠? 반환청구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는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 관할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교재는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유치권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은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한 달 후에 지급해라 두 달 후에 지급해라라고 상한 기간을 허용해줬다 유예해줬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88패에 오시면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없는 경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모든 채권이 다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요 그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결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그 목적물을 수리한 그 목적물을 개량한 유익비나 그 목적물을 신축한 공사대금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한다 다만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시험문제에 참 잘 나왔고요 최근에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시험문제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자 정리해보죠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결련관계가 있다 그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대금은 임대차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측에 보시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욕권을 갖췄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배제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점유가 적법한 점유화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유치권의 법적 성질을 해가지고 또 나와 있죠 타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렇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효력해서 유치권제 권리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또 아니면 압류, 같은 말인데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대항하기 위해선 최소한 언제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고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유치권자가 직접 돈을 갚아라 상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 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수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나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종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돼요 이거 이제 개념은 기억하시면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법조문 읽어볼게요 391페이 중간에 보시면 322조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진 않아요 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와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구요 이러한 간이 변제 충당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우선 변제권 여부해가지고 없다 없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과실 수치권입니다 과실 수치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한번 나왔다가 그냥 모두 정답 처리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수험전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법정은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있고 그 수치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과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치할 수 있습니다 수치하고 그 수치한 과실을 받을 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까나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유치물 사용권이죠 자 이거 좀 정리해 보죠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필요비든 유익비와 같은 그 비용을 근거로 해서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유치에 유치 목적물을 유치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유치권을 유치권을 이유로 원래 목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시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정리합시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유치권 임차인이 만약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대로 그 유치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 있어요 자 이제 393페이지 오시면 비용상한 청구권이죠 자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 또다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또다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선간주의무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해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넘겨보시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총고 당하고 소멸총고 당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3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 유치권에 소멸총고 해가지고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이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총고 당하는데 이 소멸총고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또 법점이 나와요 자 395페이지 327조에요 재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담보 제공을 이유를 한 유치권의 소멸총고권도 인정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의무 위반을 이유를 한 유치권의 소멸총고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 거부할 수 없고 소멸총고 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하거든요 근데 타담보 제공을 이유를 한 유치권의 소멸총고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 어떤 이유인지 점유를 상실하게 유치권도 모아게 되죠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치권 다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판서해드린 이 내용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면 유치권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96페이지의 전환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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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